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만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멘탈의 연금술을 쓴 보도셰퍼, 보도셰퍼의 돈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매우 익숙한 분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머니코치이기도 합니다. 이 보도셰퍼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 여러분들 강력한 멘탈을 키우고 싶은 이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것, 그거 여러분들 다 성공이시죠? 그런데 보도셰퍼는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이클인데, 사이클.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사이클만 우리가 손에 얻는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게 하는 거, 돈이 오게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마 성공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아마 성공은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클만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좋은 사이클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기를 모르는 멘탈입니다. 그래서 보도셰퍼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도전했을 때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성공과 실패는 결과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 본질적인 게 들어가면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되는 것. 강력해지면 성공하는 거고요. 붕괴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보도셰퍼가 얘기하는 게 포기를 모르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결국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포기를 모르는 멘탈. 이것과 좋은 사이클이 만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포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됩니다. 이 포기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고지가 바로 저 앞에 눈에 보이는데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고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피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턴 밑까지만 가면 돼요. 그 목표, 목적지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 턴 밑까지, 그 눈에 보이는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우리의 힘이 우리 내면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힘으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돼요. 아,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럼 수학 시험을 망치고 수학 공부를 잘 안 하게 되겠죠? 아,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해. 그럼 달리기를 점점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되겠죠? 이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게 해야 돼요. 나는 달리기를 못해 라는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달리기를 10m, 20m, 50m 되고, 100m 뛰고, 200m 뛰고 그러면서 점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일을 버리고 실행하는 동안 우리의 멘탈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멘탈이 점점 강해지면서 아까 말했죠? 강력한 멘탈은 성공을 가져온다. 성공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을 이끌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생각을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 할까 말까 할 때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들 다 끌고 와서 결국 그 일을 성공시키거든요. 근데 미리 지뢰 짐작으로, 생각으로 난 이거 못해. 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행동들이 다 실패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 갖고 고민 끝에 마라톤에 어렵게 참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첫 구간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뛰면 힘들거든요. 조금만 힘들어도 거봐, 아직 내가 완주할 능력이 안 되잖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중도 포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부딪혀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완주는 못하더라도 첫 구간 이상을 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뛸만 하다군요. 그러면 이제 5m 뛰고 10m 뛰고 15m 뛰고 하다 보면 어느새 완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자는 그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동이 생각을 이끄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생각이 잠겨서 고민 끝에 어떤 걸 결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안 들으니까 어렵게 어렵게 고민해서 이거 해보자고 했는데 그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미 여전히 내 안에 많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유튜버를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 공개되면 좀 그렇잖아. 그런 건 좀 별론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이 뭐 그냥 해보자. 어차피 뭐 누가 올린다고 내 영상 엄청나게 보겠냐. 이런 생각으로 일단 행동이 나서면 그 영상이 정말 10만 회, 100만 회가 나와서 내가 유튜브 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월급 이상의 소득을 유튜브에서 만들어낼지도 모르죠.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즉각 행동을 나서면 정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보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 생각이 드세요?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막 뛰어요. 마라톤을 막 뛰기로 고민하다가 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냐면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막 상상하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었을 때 그 두려움이 내 심장을 지식하고 있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혹은 운동장 뛰어보셔서 알겠지만 조금만 뛰어보잖아요. 10킬로를 뛴다고 해볼게요. 그럼 10킬로를 뛰는 내내 동일한 고통의 양이 나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 한 1킬로, 2킬로, 3킬로 그 정도까지만 조금 고통을 극심했다가 어느 정도 뛰면은 호흡도 안정을 되찾고 이제 뭔가 뛸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초반과 중반의 그 고통의 크기는 이미 다르죠. 내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고통의 이 진리 중 하나가 고통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중치가 매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중치와 마지막 가중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가중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어떤 목적지나 목표가 보일 때 그 목표나 목적지가 보이는 순간 내 안에서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운과 에너지가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에너지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그 크기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 할 때 내가 어떤 일 하기 전에 할까 말까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막이나 상상을 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이 클 때입니다. 그걸 조금만 견뎌내시고 조금만 행동할 때 그 초반만 조금 잘 견뎌내시면 그 다음부터 고통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의 고통의 가중치와 마지막 고통의 가중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두려우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든 거니까 그때만 좀 익으시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 그들은 성공을 쫓지 않습니다. 뭘 쫓죠? 사이클을 만든다고 해서 사이클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 비해서 완성됐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공이 따라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과거에는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10만 유튜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그런데 그런다고 그 목표가 달성되나요? 잘 되지 않죠. 당연히. 내가 10만이 되고 싶어도 10만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우냐면 이렇게 세요. 나는 하루에 한 개씩 혹은 두 개씩 매일 영상을 올리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영상 올립니다. 내일도 영상 올리겠죠. 모레도 영상 올립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얻어서 갑자기 10만 조회수 20만 조회수가 달성하게 되고 그래서 구독자가 확 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1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런데 애초부터 내가 10만 유튜버가 돼야지 라고 결심하고 세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나 10만 유튜버 1년 안에 돼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구독자가 1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럼 이게 답이 안 나오죠. 1년 동안 하면 1200명 모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난 역시 유튜버가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상상이 내 생각이 나를 직눌려서 유튜브를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나는 하루에 한 개씩 영상만 올려보자. 이렇게 행동이 앞서는 뭔가를 계획하고 하게 되면 그 하루하루 올리던 영상이 365개의 영상 중 어느 한 개가 뜨거운 반응을 얻어서 10만 유튜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내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한 결과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도 셰퍼의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새해 목표 많이 세우셨을 건데 그 목표를 달성하실 때 물론 시각적인 목표에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 행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하루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 하루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보다 빠르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덜한 노력과 덜한 고통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날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거 사이클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사이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